진짜 딥팩트는 저설이다. 딥 있다. 2탄 생성기 딥팩트 2탄 생성기 딥팩트 계산 잘못한. 플러스 1량이 많으세요. 2탄 생성기 딥팩트 사기 당하는 캐릭터. 2탄 생성기 딥팩트 오리아르콘 아르콘 계산 핵 새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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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1대 사격을 뽑네 자수 F-TL 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역이다 자수 F-TL 자수 F-TL 아 자수 F-TL 자수 F-TL 쉿 일제사격 그는 신인가 유타 음 유타 순회 헬로월드 강화되어있는데 영원히 부쌓 어 어 엄마나 으 대신 눈 큰 거구나 코스트 큰 거 아니 이게 뭐야 드래기만 나왔잖아 드래기만 나왔어 유타 전역이면은 충분해 보이긴 한데 쫄리네 디펙트가 너무 약해서 그래 뭐 오리알콘 일방어 손해보기 교렘 린 3마리 쪼개는 가면 가면 있으면 산섬 좀 밟자 오오오 오오 오오 베리 베리 강혈판 뭐야 너 아니 팁같은건 없고 2막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막이 어려운 이유는 2막이 어려운 이유는 2막이 어려운 이유는 으악 슬슨 서순 넘쳐 죽어라 이런데 3 2 2 3 2 3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때비라고? 로봇 1드 안쓰면 이길란가? 랩때비 중튜브 겁나 많네 좀 무병 부러워하지 하길래 아니 이정도면 룸피할만하지 않나? 아니 스네코 룸피고 나발이고 저열이 나야겠다 스네코여도 나름 괜찮은 비네 어차피 에너지 무한이라고 봐야되고 스네코 룸피고 나발이고 스네코 룸피고 나발이고 스네코 룸피고 나발이고 내 체력 다 어디감? 내 체력 다 어디감? 안 돼. 자수. 체력 10 깎이는 이벤트가 있다. 미친 그램린 보다. 체력 더 많이 깎이는. 체력 더 많이 깎아다. 이게 더 많이 깎아. 왜. Could be. 조각 sekd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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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있었으면 뭐 3개도 오케이하고 집어 쓸건데 상호도 안되있는거 뭐 이쁘다고 근데 아기 한참이 아기 한참이 아기 한참이 아기 한참이 대폭을 중사장님 스넥코 들고 개몽 뜨면 집으시나요? 강화는 세절대 없는거 아는데 스넥코 맨날 세코 뜨는거 보면 확깍 지나서 집고 싶어요 대게 따라 집을 수도 있겠죠 전에 집은 적 있을텐데 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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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하다 이멘터 거울주의 고급 상자인데 여러마로 헬리같은거 뜨면 개꿀이긴 한데 멤버십이다 히드미션 상자 열기 성공 상자 열기 성공 응? 저.. 그.. 저거 개꿀인데? 걷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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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하지만 체력이 올랐죠 방요루판 아까 덜 애매하네 비행기도 있는데 비행기도 있는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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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비행기 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왜 안나와 무성타격 나오기 싫은가 보네요 평생 안나오게 해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왜 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왔다. 꽃도 먹는 까마귀. 감정의 조각. 빙하 없는 거 좀 아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한 꽃. 귀신이다. 안녕 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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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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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고도로 발달된 디펙트가니 방어도가 충분해도 고동에 쳐맞는다 의뢰인 캐릭터 왜 똥같은 캐릭터가 왜 방어도 있어도 고동차 맞아야되네 방어도 없어서 맞는건 이해라도 하지 얘는 방어도 있어도 맞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히야! 디펙트는 재구성으로 민 접을려서 방어하는 개리기인데 굳재로 항어를 해결하니까 그렇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코 겁나 균등하네. 멤버십 520원. 암조 캐리. 아니 아까 빙 한번 떴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그 물음표에서 튀어나오는 애 아니었나? 케미컬 안 썼으면 나왔을라나? 어떻게 우리 아이돌이 라면에 반말기도 전에 끝날 수가 있나? 오늘은 세상이 무너졌다. 저런?